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.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제 채널에 디디의 한국어 공부방이라는 디스코드 채널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?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제 다른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여러가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팅방인데요.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여기 영상이랑 팟캐스트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그 채팅방에 며칠 전에 이런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. 저는 한국어 쓰기를 연습하고 싶어요. 라는 메시지였습니다. 확실히 쓰기는 읽기, 듣기, 보기보다는 내가 머릿속으로 문장도 생각해봐야 되고 만들어봐야 되고 그걸 또 직접 적어야 되니까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어 쓰기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한국어를 잘 쓰고 싶으면 한국어를 꾸준히 많이 써보세요. 정말 언어 공부는 사실 그게 다예요. 꾸준히, 많이, 그거면 됩니다. 하지만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한 거 나도 알아. 하지만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걸 까먹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메인 주제는 내가 세운 계획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한국어를 잘 하려면 한국어로 일기를 써보세요.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저도 외국어로 일기를 쓰는 건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일기를 쓰면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 배우는 표현, 단어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오늘 내 하루에 있었던 일들 내가 자주 쓰는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 일기를 원래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부터 그 일기를 한국어로 써보세요. 하지만 문제는 뭐죠? 1월 1일이 되면 언제나 마음을 먹습니다. 그래, 올해부터는 꼭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멋진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3일 이상 일기를 끝까지 써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외국어로 일기를 쓸 수가 있을까요?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여러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어요. 그래서 봤더니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겁니다. 제가 일본어 일기 쓰는 걸 도전해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3일 만에 포기해버렸습니다.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? 제가 그 일기를 쓸 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뭐 틀린 것 고치고 단어 찾아보고 뭐 이러다 보면 2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. 이렇게 내가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너무 할 일을 많이 만들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나한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가장 작은 거, 가장 쉬운 걸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원래부터 매일매일 하고 있던 거 거기에 새로운 계획을 붙이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 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헬스장에 등록을 하겠죠. 근데 헬스장 너무 가기 싫잖아요. 너무 귀찮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일 중에 어떤 게 있죠? 샤워.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샤워는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샴푸, 바디워시, 칫솔 이런 것들을 싹 챙겨서 헬스장에 갖다 놓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으로 씻기 위해서라도 헬스장에 가게 됩니다. 헬스장에 일단 가는 게 귀찮지 막상 가면은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일에 내 새로운 계획을 붙이자.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보상 그리고 벌칙을 확실하게 강하게 정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건데 저는 매일매일 샐러드만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길을 가다가 제가 다른 거 사 먹는 거 햄버거를 사 먹고 있는 디디를 본다거나 하면 그걸 발견하신 분께는 제가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제가 샐러드 말고 다른 무언가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? 아마 그냥 나 다이어트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계획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. 이 보상 그리고 벌칙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이 세 가지가 메인 포인트였고요.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쩌다 보니까 하루는 계획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.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은 무조건 일어납니다. 러닝, 조깅하는 습관을 만들자라고 목표를 세웠어요. 하지만 밖에 갑자기 태풍이 오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럴 때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대신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? 다음날 두 배로 뛴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이 계획을 끝까지 잘 지켰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뭐 한국어를 열심히 연습해서 한국어 실력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토픽 시험 같은 것도 쉽게 통과해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들게 될 수도 있고 정말 한국인들처럼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?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 방법을 다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계획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다섯 가지들을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한국어 쓰기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생각을 해봤어요. 그것이 바로 100일 쓰기 챌린지입니다. 디디의 한국어 공부방 디스코드 채널에 100일 쓰기 챌린지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.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100일 동안 매일매일 그 채널에 한 줄 일기를 쓰는 겁니다. 우리는 할 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딱 한 줄 여러분들께 있었던 일 한 줄을 쓰는데 그냥 쓰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 약간은 특별한 일기를 써보려고 해요. 마지막을 뭐뭐뭐뭐 해서 뭐뭐뭐뭐에 감사합니다. 라고 쓰는 거예요. 한국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일기를 감사일기라고 부르는데 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분명히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이 감사일기는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잖아요. 그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내 하루에 일어나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은 부분을 계속 계속 찾으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게 되면 저절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랑 한국어 100일 쓰기 챌린지를 함께 하시면 한국어 쓰기 실력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챌린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활 여러분들 루틴에 이 글쓰기를 붙여야 돼요. 근데 제가 이건 여러분들의 루틴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을 꼭 봐요. 그래서 제가 보통 한 1시 정도에 잠을 자니까 1시에 알람을 맞춰 뒀어요. 저는 매일 1시쯤에 알람 소리를 듣고 감사일기를 한 줄 써보려고 합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보상 그리고 벌칙이네요. 음... 뭐가 좋을까? 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래도 나름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 디스코드 채팅방 아래에 명예의 전당 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. 100일 챌린지를 성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추가해드리겠습니다. 음... 그리고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그분들과는 제가 나중에 라이브에서 인터뷰를 해본다거나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건 보상인지 벌칙인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이벤트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음...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 그거를 보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나는 디스코드 아이디가 없어요. 저 디스코드 귀찮아요. 안해요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해주세요. 유튜브 댓글은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쓰고 다음 날에는 내 댓글을 수정해서 2일차 일기 이렇게 날짜와 함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디즈니 영화 중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감정들을 캐릭터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. 하루를 잘 보내면 그게 좋은 한 주가 될 거고 그게 또 좋은 한 해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야.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으로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도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일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시작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. 계획 같은 건 혼자서 하려고 하면 시작은 쉬워요. 하지만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. 다른 사람들도 같이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100일 쓰기 챌린지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오늘은 팟캐스트를 좀 짧게 만들어봤어요. 이것도 저의 새로운 챌린지입니다. 오늘도 디디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주 라이브 그리고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. 안녕 팟캐스트